안녕하세요.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제가 화개장터에 다녀왔습니다. 평소부터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역시 좋더군요. 섬진강변에서 재척국도 먹고 그 유명한 쌍계사의 벚꽃길도 한번 가봤습니다. 중국이 전통적인 살라미 작전으로 남중국에서 또다시 야곰야곰 영토를 확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이 상대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윗선환초에 중국어성 한 200여 척이 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윗선환초는 필리핀의 베타적 경제 수욕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베이징이 대답하는 것은 아 그거 우리 중국 어선들이 날씨가 나빠서 잠시 거기 윗선환초에 정박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 날씨가 나쁘면 어선들이 피양하거든요. 이렇게 어느 항구나 어떤 정박지에. 그렇게 중국은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인공위선으로 거기를 분석해보니까 금년 초부터 중국 어선들이 거기에 정박하고 있는데 3월 7일부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버티고 중국 배도 있댑니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났고 미국 측 분석이 하면 한 220초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선이 말입니다. 어선은 고기 잡는 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잠시 납치가 나빠서 피양하고 있더라도 날씨가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전혀 고기 잡으러 안 나오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짱밟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는 그림은 인공위선으로 이렇게 볼 때 윗선환초인데 저렇게 점점점점 있는 게 중국 배도 여기 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중국이 이게 무슨 꽁꽁이 속일까요? 무슨 꽁꽁이 속이 있습니까? 저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게 무슨 다시 윗선환초를 중국이 점령해서 군사기지를 맹길 기회는 어떤 전주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중국식 살라미 영토 확장 작전을 이번에 윗선환초에 대해서 중국이 벌이고 있어요. 제가 첫째 이제 일단 무슨 이유로 무력이든지 지금 어선을 받으면 일단 점유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민족은 만리장성은 지금 잘 짓습니다. 육지에도 잘 짓지만 바다에도 군사기지 맹길고 무슨 해양시설 맹길고 잘 맹길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보다 중국 국기 쫙 올리고 자기 영토라고 추정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외국 경비정이나 상대국의 어선에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중국의 살라미 영토 작전인데 작년에는 인도하고 히말리아에서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히말리아에서 중국의 살라미 작전으로 인도 영토를 야금 내고 먹었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62년에 중국이 악사히 친한 지역으로 무력으로 들어가서 2만 3천 평방 킬로미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럼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인도하고 타협을 해갖고 라인 오브 액처를 컨트롤 했고 아,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거를 경계로 우리 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만 3천 평방 킬로미터 일단 먹은 거죠, 중국이. 살라미 영토. 2020년에 작년에 중국군이 무슨 의료를 내셨는지 이 라인 오브 액처를 컨트롤을 넘어가지고 9만 2천 평방 킬로미터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또 중국이 특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텐트, 영국 콘크리트 구조물을 맹긴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 무력 점령을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뭐 뭐라고 철거 요구하다가 속이 군사 충돌이 붙어가지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인도 병사들이 희생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이징이 항상 써놓은 마지막 전략이지 않습니까? 새로 점령한 땅을 인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요. 땅을 중국 거라고 간주해버린 겁니다. 이거 중국이 영토예요. 너 이제 인도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다시 영토를 높이는, 넓히는 이런 살라미 점법이죠. 자, 그러면 남중국해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분석에 의하면 15개 중국이 전하는 해상기술을 맹기렸는데 필리핀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미 점법으로 야곱, 야곱 영토를 확장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1995년에 미스치피 환초에 저런 해상기술물을 졌어요. 미스치피 환초는 스프레딜 군도에 있는 제일 동쪽에 있는 환초에다가 졌는데 여러분 저 사진 보십시오. 무슨 10월에 원도 못 갖고 1995년이면 저 정도면 아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이렇게 시설물을 맹기로는 거예요. 무슨 어업기지인지 뭔지 하여튼 저기 근무하는 중국사람들 되게 힘들 겁니다. 저기서 이렇게 바다 한 곳에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2년에 스카블러 환초 저걸 모래톱이더라고요. 모래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기다가 중국배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스카블러 환초는 스프레디 군도에서 한층 떨어져거든요. 필리핀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필리핀에 더 가깝죠. 거기다가 이렇게 해양 아웃포스트 기지를 맹기로 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쌀람의 작전은 스프레디 군도 여기 한 7개의 환초니 모래톱이 있는데 거기다가는 2013년 이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해양 기지가 아니고 해양 군사 기지를 맹겼습니다. 움직이면 항공마음을 맹겼습니다. 뭐 레이다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군비행자 활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맹기로 했죠.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수비환초적인 사진입니다. 수비환초는 약간 스프레디 군도가 스카블러 군도가 밖에 쪼갠는데 수비환초에다가 저렇게 맹기로 했어요. 저거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군비행자 활주로까지 있어요. 하여튼 중국이 바다 외에도 맹기는 데는 하여튼 도가 터나 보이던데 저한테 좁은 데 메꿔서 군 비행기가 오르고 이런 비행기장까지 맹기로 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 차례는 금년부터 중국이 입질하는 것은 산렘이 입질하는 것은 윗상환초죠. 근데 이제 베이징은 저게 어선이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필리핀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해상 민병대라고 하는데 해상 민병대가 중국 어선을 위장해서 야곱야곱 남의 나라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영토로 확장할 때 저걸 어선이라고 위장해서 쓴 실질적인 해상 민병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신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국의 어선을 저렇게 우리말라는 짱박어 놓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의 반응을 테스트하기로 한 거다. 근데 필리핀의 어떤 고위 관계자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퍼센트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번에 지난 알라스카 회담에서 미 행정부가 옛날 트럼프 행정부처럼 강하게 차이나일로 몰아붙이지 않고 남중 국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안 보였기 때문에 베이징의 찬스가 왔다.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말랑말랑하거나 그래갖고 한번끄미를 슬며시 윗상환초에 미국의 어떤 의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당사국인 필리핀의 영토 방향 의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다. 그런 외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국방장관하고 외무부는 강당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제2의 스카버로 환초가 된다. 윗상환초가 그러니까 외무부는 외교적으로 항해하고 필리핀 국방장관은 야 이건 주권 순찰이다 그러면서 필리핀 한병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30일 날은 외신기자들을 태우고 필리핀 군용기가 이렇게 그쪽 윗상환초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또 중국이 5차례나 외신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군용비행기에 탔던 외신기자가 5차례나 경고방송하면서 야 이거 너 차이나 땅이 왜 늘으냐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 다섯 차례 경고방송을 하는 거를 외신기자가 들었고 그때 배치기지 않고 야 우리 빛무장한 중국의 어선들이 잠시 날씨가 나빠서 윗선 한초에 피항하고 있는데 왜 군용기를 보내서 우리 어선을 위협하느냐고 또 배치기 강력하게 항해했는데 저 외신을 보니까 외신기자가 탄 필리핀의 군용기죠. 우리가 필리핀에 수출한 FA-50이라는 우리나라 비행기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강력하게 항해하고 군함 보내고 군용비 보내지만 여러분 저 사진 보십시오. 저 사진이 제일 앞에 있는 배가 필리핀의 코스트가드 배고 저 뒤에 있는 배가 중국의 코스트가드 배거든요. 배 크기를 보세요. 우리 필리핀의 코스트가드 배는 진짜 뭐 요토 조그마한 요토 참치자비의 어선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자꾸 제가 보기엔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중국의 코스트가드 배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게 국력의 차이인 거예요. 군사력의 차이니까 이 필리핀이 이렇게 중국한테 당하면서 무력으로 당하면서 이렇게 군사력이 못 당하니까 야곱야곱 이렇게 중국한테 먹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영해 바다를 먹히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미국은 강력하게 필리핀 지지하는 성명을 했어요. 야 중국의 저건 어선이 아니다. 저건 해상민변대가 필리핀의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외신의 군사 전문가들은 아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영토 분쟁하고 남중국해에서 아 중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영토 분쟁하는데 필리핀은 약간 특별 스페셜 케이스라입니다. 왜냐면 필리핀은 1950년에 미국하고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대요. 우리 한미동맹하고 똑같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군사동맹의 범위가 만약에 윗선 한쪽 같은 데서 필리핀의 코스트가다하고 중국의 코스트가하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굉장히 그렇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윗선 한초에 중국과 필리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상호 방위조약의 영역에 들어오면 미국이 그쪽의 군사 개입을 위해서 필리핀을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의 긴장이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가 왜 항해자유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한 해양기주문을 왔다 갔다 했냐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거든요. 미국의 영토가 아니고 베트남이 영역권적으로 하는 파라셀군토로는 미국하고 베트남 관계는 아무런 어떤 군사적인 상호 의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해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이 도발하면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필리핀의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남중국해 저는 무력 격돌이 가능성은 진짜 한 단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 필리핀의 고위 정책당국자는 베이징이 필리핀에 백신 주면서 그 틈에 남중국에서 산라미 작전으로 윗산환처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고 외신의 이야기하고 저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필리핀의 대통령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백신 중국이 줬다고 백신 받는 공항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중국이 백신 준 거는 고맙지만 공항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 그간에 이런 영토 분쟁에 대해서 이 양반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연초부터 어선 밖 자기 필리핀 영해인 윗산환체 하는 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의뢰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입사에서는 중국이 제일 교육 대상국이래요. 그리고 또 백신 줘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저는 일국의 국가지로자가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가 외국에 의해서 불법 정정당하는데 어떻게 침묵을 합니까? 그렇지만 하도 필리핀 내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지난주에 처음으로 항의한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빨간 글을 써놨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주제 중국 대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토크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수 더 떠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이 외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There is nothing that cannot be discussed among friends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중국이 자기나라나 바다를 무력으로 점령했는데 이거를 friends라고 표현하고 친구 사이에 영토 분쟁의 문제를 토론으로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영토 분쟁이 물건 하나 팔근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나라나 어떤 영토 수로에 대한 대통령부터 대통령 대변인까지 헷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나라 시대에 중국 흉노의 선우 목득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동호라고 또 강력한 기마민족이 세운 왕국이 있었는데 동호가 흉노를 우습게 보고 선우 왕이 좋아하는 천리마를 달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발깍 뒤집힌 거죠. 저 건방진 동호처럼 어떻게 우리 왕이 아끼는 말을 주느냐 기마민족한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야! 줘라! 그러니까 동호가 우습게 봤죠. 선우 왕이 좋아하는 후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발하는데 야! 줘! 그 다음 세 번째 점점 더 흉노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호하고 흉노 사이에는 버려진 황무지 저걸 달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저건 주죠. 못 쓰는 땅. 그런데 선우가 무슨 소리야? 영토는 나라의 근원이야? 그러면서 그냥 동호를 쳐들어서 동호를 침략해하고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영토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좋은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게 왜 중국이 저기다 막바로 세멘트 쳐바르고 기자멘트 어선 200척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저기 세워놨을까요? 제가 중국 어선을 이렇게 사진 보니까 낡은 어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산 게 우리나라한테 아이들을 얻은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우리 아산만의 방주제 사업할 때 저렇게 막고 마지막에 저거 막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답니다. 모든 바닷물길이 절로 흔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그 현대그룹의 고 정지용 회장께서 세계가 감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셔가지고 낡은 유조선을 저기다 놓고 거기서 딱 침몰시켰어요. 배를 딱 가라앉혀가지고 딱 막은 겁니다. 바다를 메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베이징이 저거 우리나라 저거에 있는 현대의 아산만 공포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환쪽의 한 200여 쪽의 중국 어선이 있잖아요. 저거는 고도로 이렇게 딱 가라앉혀버리면 거기에다 이렇게 세멘탄을 딱 바르면 깨끗하게 거기에다 해양 군사기지를 맹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필리핀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베이징하고 워싱턴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나 미국하고 동맹, 군사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실히 자기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윗산환초 영토분장을 넣고 필리핀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줄타기 외교를 하면 저는 확실히 100% 또 윗산환초는 스카버로 환초, 수비환초하고 똑같이 중국한테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영토 하나 뺏기는 거예요 중국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미국과 차이나 사이에 군사적, 정치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과 한국같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외교노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물론 워싱턴과 손을 잡고 위대한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하십시오. 감사합니다.